양주시의 경관 양주시의 전통과 역사, 문화와 예술, 발전상 등을 담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양주 옹벽 슈퍼그래픽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된 홍익대 부설 아우라디자인연구소의 작품을 토대로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양주농악 등 양주시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들과 양주신도시, 송암천문대, 장흥아트파크 등 현대중이고 첨단의 과학이 녹아있는 양주시의 발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그래픽은 국내 최대 규모로 양주시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양주시 전통문화의 소재인 별산대놀이의 스토리라인을 섞어서 현대의 양주를 대표하는 소재로 표현했습니다. 양주시의 비전과 역동성,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알리게 될 양주역 슈퍼그래픽,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